1. 브레이크 더 아이스 어색함을 없애고 대화나 관계를 시작하다. 존은 어색함을 없애기 위해 그룹에 재미난 농담을 해서 모두가 웃었다. 2. 스필 더 빈즈 비밀을 털어놓다 또는 누설하다. 셀리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깜짝 파티에 대한 비밀을 모두에게 알렸어. 3. 히터 헤이밤의 잠자리에 들다. 하루 종일 일한 후 오늘 밤에는 빨리 잠자리에 들고 싶어. 4. 피스 오브 케이크 매우 쉬운 일. 시험은 정말 쉬웠어 분명 나는 잘 봤을 거야. 펀더 미드나이트 오일 늦은 밤까지 일하거나 공부하다. 마감 시한 전에 이 프로젝트를 끝내기 위해서 오늘 밤에는 늦게까지 일해야 해. 6. 바이트 더 블립 불가피한 고통이나 어려운 상황을 용기 있게 받아들이다. 정말로 치과에 가고 싶지 않지만 용기를 내서 가야겠어. 7. 고더 엑스트라 마일 일반적인 요구 이상을 하다.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이다. 제시카는 항상 고객들이 일에 만족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노력을 해. 8. 컷 코너즈 비용이나 노력을 줄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만약 이 건축 프로젝트에서 일을 대충 한다면 미래의 거주자들에게 위험을 가할 수 있어. 9. 브레이크 어레그 좋은 결과를 빌며 행운을 빈다는 뜻으로 무대에서의 성공을 기원하는 말. 공연에 대해 긴장하지 말고 나가서 행운을 빌어. 10. 코리트 어데이 하던 일을 그만두고 휴식하다 또는 일가를 마치다. 우리는 몇 시간 동안 이것에 매달렸으니 오늘은 그만하고 내일 다시 상쾌한 마음으로 시작하자.